왼쪽에서 이재도 아 찬스였습니다 썰린저 버린 오세근 반칙입니다 자유투 투샷 아 설린저 선수의 또 멋진 쿡패스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근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근 점퍼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보석리 바운드 썰린저 수비 한 명을 따돌립니다 잘 찔러졌습니다 오세근 택점 네 썰린저 선수가 본인이 직접 속점을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썰린저 높게 띄우는 패스 갑니다 오세근 와 자 지금의 패스는 정말 어려운 패스였거든요 아 정말 손가락 한 마디 차이로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예 전성현 아 라운얼서 하이엣지 좋고요 썰린저가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받아왔습니다 들어갑니다 지금도 찰나의 순간에 패스가 들어갔거든요 전성현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썰린저의 스크린 넣어주었습니다 여기서 가로채기 시도 하지만 썰린저 지켜냅니다 와이드 오픈 함주로 설득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아냐 KCC 이런 것도 매우 큽니다 오늘 KCC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도 썰린저 픽앤팝 석점 들어갑니다 잘하는 썰린저 무리한 것보다는 파워를 얻어내면서 해주는 거 그렇지 김지원 오른손 레이어 만들어갔고요 리바운드 썰린저 들어가진 않았지만 잘했어요 네 자 썰린저 왼쪽 비어있어요 전성현 석점 노첼리가 없습니다 노첼리가 없습니다 전성현 자 썰린저가 받았습니다 1대1 하겠죠 라가나와 1대1 점프슛 들어갑니다 확실한 특점력 그냥 무의미하게 슛을 던지는 것은 KCC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성현의 석점퍼 클린샷입니다 전성현 와우 네 수비를 KCC가 지역방어로 지금 바꿨거든요 네네 워낙 개인 방어에서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수비를 지금 변화를 줬어요 썰린저 밀어붙이면서 플로트 잘하는 썰린저 아 뭐 지역방어 쉽게 깨네요 KCC는 KCC가 잘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썰린저 하이포스트 자 밀고 갑니다 썰린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열어주면 안 돼요 네 라가나 이상준 선조가 들어왔죠 네 유현준 수비 사이 빠져나옵니다 플럭샷 썰린저 아쉬워요 문성곤 썰린저 썰린저 드라이브윈 점프 들어가지 않았고 자 문성곤이 리바운드 잡았는데 반칙입니다 이재동 자 변준형 나오미현성 픽아웃 오세근 자 반대편이 비어있어요 썰린저 자신감 있게 석점 들어갑니다 썰린저 이재동 썰린저입니까 네 아 정말 공격력 정말 무섭습니다 아나케이지 씨 라가나를 듬졌던 썰린저 직접 드리브를 칩니다 미스매치가 됐습니다 썰린저 페이드어웨이 정확합니다 썰린저 베이스라인 타고 오는 이정현 멈춰놓고 펜젠트로 송교창 라가나에게 라가나 멀어지면서 두 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썰린저 네 정확한 오펙스가 아니었습니다 문성곤이 막아주고 문성곤이 막아주고 썰린저에게 공간이 열립니다 레이아업 여지없습니다 차례는 썰린저 자 이지눅 뺏어냅니다 스틸 성공 바로 달리면서 오엉 뺏힙니다 썰린저의 스틸 그리고 이제도 앞공간이 열려있습니다 썰린저 레이아업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무너집니다 킹듯이 동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송교창 3점 짧았습니다 오세근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은 청확한 택배가 배달됩니다 오세근의 득점 아오세근 선수가 이제는 속도까지 뛰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변진영 머리 뒤로 패스를 넘깁니다. 썰린저. 선송현에게 주는 척. 썰린저가 직접 움직입니다. 올려놓았습니다. 썰린저. 25득점째. 자네들 썰린저.